여러분 안녕하세요. 완전 절친 여행 중국어 차이린입니다. 자, 이번 강의에서는요. 출입국할 때 위탁수함을 붙일 때 쓸 수 있는 중국어 5가지 표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제가 준비한 문화 꿀팁은요. 중국에서는 초록 모자를 쓰면 안 된다? 자, 퀴즈를 준비했습니다. 자, 될까요? 안 될까요? 만약에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습니다. 대신에 제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, 제 설명을 들어보고 한번 결정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중국어로 초록색 모자를 쓰다라는 것은요. 따이 류 마오즈, 따이 류 마오즈 라고 얘기를 해요. 모자라는 것은요. 마오즈, 마오즈 라고 하고요. 모자를 쓰다, 따이 라는 동사를 씁니다. 모자를 쓰다, 따이 마오즈. 근데 어떤 모자냐면 류, 류, 녹색이라는 뜻인데요. 류 마오즈, 녹색 모자. 그래서 따이 류 마오즈 라고 얘기를 하면요. 녹색 모자를 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녹색 모자를 쓰면 무슨 뜻이길래 왜 쓰면 안 되나? 자, 중국에서는 아내 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라는 뜻으로 따이 류 마오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이 표현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조금 유력한 그런 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모자 장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모자 장수가 모자를 팔러 다른 동네에 나가면, 출장을 가면 굉장히 좀 집을 오랜 시간 비웠다고 해요. 근데 아내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겠어요? 굉장히 외롭겠죠. 그래서 조금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했나 봐요. 근데 남편이 이제 모자를 팔러 나갔다 라는 것을 이제 신호를 줘야 주변에 남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이 녹색 모자로 신호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집 앞에 뭔가 녹색 모자를 걸어 놓거나 아니면 녹색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신호를 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신호를 보고 남자들이 봐 이렇게 오겠죠? 그러면 그때 이 유래로 이제 따이 류 마오즈, 초록색 모자를 쓰는 것이 배우자가 또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라는 것의 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녹색 모자 쓰시겠어요?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거는 못 쓸 것 같습니다. 선물할 때도 녹색 모자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녹색 모자를 쓰면 뭐라고요? 아내,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라는 뜻입니다. 녹색 모자가 바람을 피руш hamburg TIM